채소 꿈은 많은 이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주제인 만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꿈 속에서 채소는 건강, 풍요, 성장,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한 내면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소가 꿈에 등장하는 이유는 꿈꾸는 이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채소의 종류, 상태,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소 꿈을 꾸는 이유, 꿈의 몽의 다양한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채소 꿈이 지닌 상징성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겠습니다. 채소 꿈은 건강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꿈꾸는 이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 속에서 채소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채소는 꿈에서 건강과 치유를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돌보고 싶어하거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가 신선하고 건강해 보일수록 꿈꾸는 이의 내면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채소는 자라나는 생명체로서 꿈 속에서 성장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의 개인적, 직업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더 나은 기회가 열릴 것을 암시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가 잘 자라거나 풍성한 장면은 꿈꾸는 이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채소는 자연의 일부로서 평화로움과 안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채소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 심리적 안정을 찾고자 하거나 내면의 평화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꿈꾸는 이가 잠재적으로 치유를 필요로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채소는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 재료로서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상징합니다. 채소 꿈은 꿈꾸는 이가 지나치게 복잡한 삶을 살고 있거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채소의 성장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채소가 씨앗에서 자라나는 모습은 꿈꾸는 이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관계, 또는 새로운 생활 방식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싱싱한 채소를 보는 꿈은 건강과 활력을 상징하며, 꿈꾸는 이의 현재 상태가 긍정적이고 안정적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채소를 먹는 꿈은 내면의 치유와 영향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특히 건강과 관련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꿈이 자주 나타납니다. 시들거나 썩은 채소를 보는 꿈은 건강상의 문제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생활 방식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으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채소를 심거나 가꾸는 꿈은 성장과 발전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새로운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꾸준히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특히 직장생활이나 개인적 목표에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소를 파는 꿈은 재정적 안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이익을 얻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채소 꿈은 다양한 상황과 해석이 가능하며, 꿈꾸는 이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채소 꿈과 관련된 실제 사례와 그 해석을 통해 채소 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사례 K씨는 꿈에서 커다란 텃밭에서 채소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승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노력과 성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L씨는 꿈에서 썩은 채소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인간관계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불필요한 관계나 부정적인 요소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함을 암시하는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M씨는 꿈에서 신선한 채소를 이용해 요리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하며 건강개선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건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채소 꿈은 건강, 성장, 치유,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으며, 꿈꾸는 이에 현재 상태와 내면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채소 꿈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나 고구마 등 둥근 채소를 본 꿈 영리하고 명석한 아들을 얻게 됨 걸쭉한 채소나 청과물이 나오는 꿈 걸쭉한 채소나 청과물이 나오면 남성의 성기와 비슷하여 남아가 생긴다고 아나 속다는 금물이다 고추, 파, 마늘 같은 자극성이 있는 채소가 나오는 꿈은 일의 자료, 성과 등을 얻게 된다. 덤불이나 덩굴이 채소밭에 우거져 있는 꿈 덤불이나 덩굴이 채소밭에 우거져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이를 추진하면서 체계가 서지 않거나 질서가 없는 상태로 암시한다.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채소류를 본 꿈 사업, 혼담, 계약 등이 이루어진다. 밭에 신선한 채소를 본 꿈 나무통에서 자기 사업이 발전한다. 밭에 있는 채소를 돌보는 꿈 밭에 있는 채소를 돌보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킨다.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채소라면 어떤 새로운 일을 착수하게 되고, 혼담이 오가는 등 좋은 일이 생긴다. 밭에 채소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보는 꿈 자기 사업의 초보 단계에 있게 되거나, 첫 작품이 발표됨을 뜻한다. 밭에서 좋은 배추, 무 등의 채소만 골라 뽑는 꿈 좋은 성적을 올리거나 재물을 얻는다. 밭에 신선한 채소를 본 꿈 나무통에서 자기 사업이 발전하게 됨 밭에 채소, 야채가 파릇파릇한 것을 보는 꿈 자신의 사업이 어떤 기관에서 진행되거나, 천하작이 발표된다. 시장에서 채소, 야채, 청과물 등을 사오는 꿈 어떤 사업장이나 사회기관에서 재물, 돈, 자료, 성과 등을 얻는다. 태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유자는 장차 어떤 기관에서 재물, 권리, 일거리 등의 일과 관계하게 된다. 좋은 채소를 고르는 꿈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과를 올리거나, 재물운이 따라주어 이득을 보게 된다. 좋은 채소만 뽑는 꿈 좋은 채소만 뽑는 꿈은 성적을 올리거나 재물을 얻는다. 진딧물이 싱싱한 채소에 붙어 갉아 먹는 꿈 친한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시달림을 받게 된다. 둠두둑, 침입자, 전염벽, 방해자 후환, 사고, 식술, 불길 등을 상징한다. 채소 또는 곡물 등 음식 재료를 집으로 많이 가져오는 꿈 들여오는 양만큼의 재물이 생긴다. 채소 먹는 꿈 채소를 생으로 먹었다면 배탈이나 복통으로 한동안 고생하게 된다는 암시이다. 그러나 삶은 채소를 먹었다면 건강이 증진된다는 암시이다. 채소 받는 꿈 금전운이 상승해 뜻밖의 목돈이나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채소 사는 꿈 일이나 사업, 공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많이 얻거나 재물을 얻게 된다. 채소 씹는 꿈 집안에 갑작스럽게 환자나 사고 등이 생겨서 변심 걱정이 있을 징조이다. 채소 씹는 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나 새로운 일거리를 얻게 되거나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된다. 채소 야채 가게에서 채소 야채와 나무를 사는 꿈 집안에 고사가 있거나 잔치할 일이 생긴다. 회식, 파티, 선물 등이 생긴다. 채소 야채 청거류에 관한 꿈 재물, 돈, 작품, 일거리, 사업선거 기타 소원의 경향 등을 상징한다. 채소 야채가 무성함을 보는 꿈 사업이나 관심거리, 혼담, 계약 등이 결실을 가져온다. 채소 야채를 먹거나 채소 야채의 빛깔이 누렇게 바랜 꿈 좋지 못한 일로 피해를 보거나 장애 및 곤란이 발생하게 된다. 과일과 채소를 함께 먹는 꿈은 수쟁이나 재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채소 야채를 심은 반농사가 매우 잘 되어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꿈 재물과 이권이 풍부해지고 크게 번창하며 발전할 기회를 얻어 안정을 누리게 된다. 채소 야채의 싹이 자라 그것이 다른 종류로 변해서 증식되는 것을 보는 꿈 사업 또는 작품이 급속도로 진전 확대됨을 뜻한다. 채소가 쑥쑥 자라는 꿈 지은아 명예가 높아지고 자손들도 잘 되어 집안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 채소를 남들에게 나눠주는 꿈 남들에게 인정을 베풀어 한심은 얻지만 과소비나 낭비로 인해 재물의 손실이 커진다. 채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꿈 일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거나 노력의 대가로 상당한 재물을 얻게 된다. 채소를 사드리는 꿈 채소를 사드리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자료를 얻거나 재물이 들어온다. 채소를 수확하는 꿈 채소를 수확하는 꿈을 꾸게 되면 작업 능률이 오르거나 재물이 들어와 다복해진다. 채소를 신거나 가꾸는 꿈 질병이나 우한이 생겨서 손실을 겪게 된다. 채소를 써는 꿈 주변 사람들과 이권이나 이익금 배분 등을 놓고 다투게 된다. 채소를 좋은 것으로 고르는 꿈 연구, 사업, 재물 등의 이득이 생김 채소가 때 고치 만발한 꿈 사업성과 작품을 통한 경사가 있음 채소밭에 덩굴이 우거져 있는 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방해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게 된다. 채소의 꽃이 활짝 핀 꿈 명예로운 일을 하게 되거나 일의 성과가 매우 좋게 나타나거나 경사스런 행사에 참여한다. 파마늘, 고추 등과 같은 자극성이 있는 채소를 본 꿈 일의 자료나 성과 등을 얻거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됨.